집 주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면 좋을 시설은? 로돈! 로돈! 안녕하세요! 오늘의 게임은 바로 로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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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게임 중에 아! 집주! 이 게임은 이제 이 게임은 이제 만! 만! 파티 게임 중에 가즈 게임! 3명부터 12명까지 할 수 있어요 종이랑 끝만 있으면 30명도 할 수 있을까요? 숫자 5천명 정도 할 수 있나요? 할 수 있어! 할 수 있게! 5천명 정도 마이크 들고 아! 야구! 주제가 좋기 두 가지 색깔의 카드가 있어요 목색은 자방모드 분홍색은 의미모드예요 마술사가 모자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무엇일까요? 통기! 말을 하지 않고 접어야 되는 거죠 나를 포함해서 한 명이 더 그 단어를 적었다 함께 2점씩 가져가는 거야 사람들이 적을 것 같은 단어를 적어야 돼 아무도 포함 안 하겠냐? 단점이죠 단점이죠 3라운드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을 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의미 카드 먼저 할게요 이지하게? 이지하게 카드는 양면이에요 뽑으신 뒤에 맘에 드는 거 주제로 적으시면 돼요 누가 뽑아야 돼요? 자연! 보드게임 지도사 주민주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짐을 쌉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여섯 가지 단어를 적을 수 있어요 보지 마! 약간 빈고 같은 거네! 그런 느낌이야 뭐지 그렇게 싫으면 해야지 질문이 뭐였지? 1번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? 많아! 게임 이해 못 하자 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나 다 적었어 잠시만 장벌하지 유독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형선배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여섯 가지 중에서 한 마디만 말해주세요 일단 순서 상관없게 핸드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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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이야 생일이 안 돼 짐인데 핸드폰이 짐이야 핸드폰? 큰일이 안 넣잖아 왜 안듯이 가져와야 될 거 핸드폰 안 가져갈 거이시다? 안 가져왔네 시계도 해시계를 이렇게 봐야 돼 해시계를 이렇게 봐야 돼 해시계 이만한 게 있어 해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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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기분 좋게 얘기한다 여권 너노 나나 아니 혜리야 아니 근데 핸드폰을 찍혔는데 여권을 안 챙겼다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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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기에 해내라고 몇 명이에요 그러면? 세 명 세 명밖에 안 된다고? 기현이 보조배터리 너노 나나 핸드폰 안 챙기는데 벗현대도 하하하하 대형 핸드폰도 안 썼는데 보조배터리 적은 이유는? 카메라 너도? 너 아무 카메라 왜 안 챙겨? 아니 소파로 기회면서 너무 믿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 핸드폰 핸드폰 여기다가 뭐 이거 파라색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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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솔직히 한국인이라면 고추장 ryw ה ёл 재현 솔직히 나라면 안 가져갈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점은 나온다 정말 라면 나왔어 라면 라면 로 삶한 것만 가져가면 너네는 뭐 나랑 진짜 필요한 거 선배님 마련 걸 가지고 뭘 가지고 천천히 그게 바로 이 게임의 묘미야 남들이 적을 것 같은 뭐 그러니까 를 가서 라면 제일 많이 천사인 여자라면 여자라면 햄이래? 복감 실패 맞긴 해 복감 실패 만약에 이거 다 채우는 사람 다음 서은 선배 차례 본 복감 실패 옷 옷을 안 하자면 어떡할까? 주부는 그냥 전라로 다닐 치는거죠? 하트가 있어 누드파티 왕이 나와서 테리어 그러니까 0점이야 잘 못 끝나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라운드 점수라고 적힌 곳에 총점 해비를? 괜찮아 괜찮아 검색해야지 카메라 아니었겠지 반하는거 아이고 아이고 예뻐 정확모드로 네 정확모드 먹지마요 이제 안 먹어 낚시를 하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낚았습니다 무엇일까요? 정확모드에요 짜장면이면 자장면은 안되는 호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맞춤법도 틀리지 않고 콩 정확히 적어야되는 곳인거에요? 시작 화이팅 오케이 끝 끝 솔직히 하나는 좀 개그 욕심으로 썼는데 너도? 잠깐만 별망 사람 이런거 알겠지 자 이것도 진짜 많이 걸려요 캔 쓰레기 말대 비닐봉지 비닐봉지 비닐봉투? 네 해트병 나도 나도 해초 해초 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나도 안 먹어 버렸어 버리는데 먹을 수는 있긴 하잖아 나도 거기서 먼저 하면서도 아싸 해초 저는 신발 좋아할게요 낚시가 돌을 낚는다 세월 아유 진짜 설마 아까 말했던 개그 욕심? 하나는 좀 개그 욕심으로 썼는데 설마 이따가 진짜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 잡아 종이 야 다 녹아서 어떻게 만장일치 한 번도 안 나왔어 모르게 못먹잖아 인어 세월이라 세월이라 이쁘다 아니 세월이라 눈이 존나 토롱스러워 왜 이따가 이쁘다 인어 인어한테 세월이네 본사람인데 없잖아 인어 거야 이네 없어 데뷔 욕심 딱 났어 타이어 나 할라잖아 진짜? 타이어를 어떻게 건져 타이어 조각이 걸려요 이게 안 돼요 던졌는데 먹을 수는 없는 거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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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불가차림. 지렁이. 원래 이런 거. 휴지. 종이가 잘하네. 종이보다 휴지가 더 빨리 녹다. 녹다. 너무 빨리 녹고 비닐. 너도 나도. 이제 봐봐요. 바닷속에 있고. 아직도 안 끝났어? 말미잘. 아이고. 누가 봐드냐. 근데 말미잘 진짜. 어떻게 봐드냐. 맘에 많이 안 써. 또 있어가지고. 그럼 너 틀렸다. 땅. 낚시를 하나 먹을 수 없는 것을 건드렸는데 이게 무엇일까요? 새끼 물고기. 통화로징어 유행 도는 세상인데 그 새끼 물고기야. 새끼 물고기. 잘 살아라. 잘 살아라. 홀 비닐봉투. 덜을 어떻게 담으니? 돈은 안 챙기고 나면. 우리한테는 고추가 나면일 수 있어. 안 챙기고 나면. 공감 실패. 인어. 마지막 라운드. 너는 둘 다 뽑아서 더 재밌는 걸로 하자. 그래. 공감 실패하고 싶다. 차라리 방구 끼는 게 이 말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. 집 주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면 좋은 시설은?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싶은 우리남자 배우는? 우리남자 배우는? 왜 그렇게 좋겠어? 우리남자 배우는? 우리남자 배우는? 내가 개그룹 싫어. 집 주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면 좋은 시설은? 5분 거리에 있을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아. 뭐라고요? 나 말하지 마. 미안. 말하지 마세요. 정황모드예요 지금. 저 화산 언니야. 다져보셨어요? 아니 두 개 정도 써. 아? 장부. 나는 이 두 개 중에 보면 돼. 이게 뭔데? 이스탄 이거를? 하나는 질까? 아니야. 그래. 이지다 부터. 올 도로나 도로 갈게요. 네. 편의점. 나다. 나다. 1번이잖아. 저거. 나다. 처음으로. 유. 민주 선배. 피시방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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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시방은 안 좋네요. 피시방은 안 좋네요. 없을 것 같은거 먼저 할게요. 서브웨이. 가만. 아! 아! 서브웨이야, 서브웨이야. 확실해! 2, 3. 서. 아! 반응이에요. 오! 쭉 더워! 그레이 키즈가 있다. 어? 네? 그레이? 네, 우리 이거. 진짜 촬영 중이야. 하은아, 네가 생각했을 때 집 근처 5분 거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시설이 뭐야? 안녕! 실점으로 바꿀게요. 네, 선배 차례. 이케아. 이거 없잖아. 아니. 카페. 나도? 나도! 잠깐만! 카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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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달라, 해달라. 카페! 이거랑 카페. 어이. 어이. 어이, 지끄러시지. 아이야. 카페. 뭐라고 하지? 소방서. 그 옆에 바로 있는 거 있잖아. 경찰서. 나도! 병원. 나도! 나는 이게 3점밖에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해. 나 병원 가야 돼. 내가 병원 가야 돼. 나 병원 가야 되는데. 올리브영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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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브영. 아 나 아까 줘. 나 아까 줘. 뭐야? 발바닥에 너무 간지. 아 내. 아 내. 아 나 왜. 나 왜. 나 왜. 내 생각은 진짜 그냥. 선배님 가지세요. 선배님 가지세요. 와 진짜 착하다. 하나 가지고 싶으면 발이 되시는데. 우리도 하나씩 가자. 왜? 아 펜트야. 아 펜트야. 아아. 누구만 하고 펜트야. 나 손 안 하자. 나 할게. 지하철. 나 서브웨이도 지하철인데 원래. 솔직히 이거 한 명쯤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. 헬시장. 너무 좋아. 선배님 가지 안 하면서 그냥 할 거 아니야. 이거 나비는 없을 거 같으면. 속가 좋을 거 같은데 여기서. 근데 PC방만 가야 돼. 나 썼잖아 PC방. 이거 있으면 진짜 좋아. 페이전보다 한낭에 업그레이드 마트 나도! 나 진짜 대형마트 대형마트보다 마트가 진짜 시속있고 사람도 좋고 나 할머니가 드려야 돼 호사같아 대형마트 언니가 만약 대형마트 왜 그래요? 야채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마트인데 언니 됐어 진짜 여기가 한나도 어수거긴 해 도서관 진짜 꼽히는 게 있긴 해요? 있어 새X야 더블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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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게 아이고 5분 거리 있으면 좋은 거니까 맛집 나 이거 활라다 말아놨어 뭔가 나면 조금 이런 꼴 날까봐 안 적었어요 나 갑자기 진짜로 이거 적을라다 안 적었어 아니지 두꺼워 그래도 마음만은 뭐해? 저예요 그러니까 저라고요 병원에 갔다 오면 약국? 너도? 나도 나도 두 명만 생각나는 거 없었어 나 병원을 안 썼어 내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기니까 어 나도 너 그런 거 같아가지고 설렘 먹으라 이 두 개 중에 궁금해 하나는 진짜 아니야 세 무슨 게임이야 뭐야 안 끝난 사람 너 너 게임이야 나도 끝이 났습니다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모두 점수를 합산해볼게요 나 근데 2라운드 나 2라운드 3라운드 저 온 거 같아요 뒷자리 먼저 공개해 보고 뒷자리 먼저 나 9야 나 9 나 8 앞자리는 하나 둘 셋 4 나 나 49 나 48 나 37 나 37 나 39 나 몇이야? 내가 33이에요 너도? 나도! 하나 둘 셋 너도? 너도? 나도! 오케이